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과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과는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예술이 나와서 조금 새롭다 이런 느낌도 드실 텐데요. 영어 제목을 찾아보니까 Art and Science로 되어 있더라고요. Art가 예술 또는 미술 이런 뜻도 있지만 뒤에 복수형 S가 붙으면 문과, 이과할 때 그 문과, 인문계, 사회계열 이런 공부를 총칭하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우리 삼육대학도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이런 식으로 편지가 되어 있는데요. 학문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 이쪽을 아우르는 어떤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10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술과 과학이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냐면요. 제가 전공의 심리학, 그 중에서도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상담자는 과학적인 지식을 익혀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예술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담당하는 분야라면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컫을 때 예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학문의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학의 선물 또 예술의 선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술로 활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3.6 학교에서 화두가 있다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입니다.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줄여서 IFL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도 1년에 한 번씩 이 IFL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통합해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조금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서 초점은 늘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또한 이 맥락,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컨텍스트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교육의 맥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신앙과 학문의 어떤 통합의 범위는 종합적, comprehensiv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종합적이어야 되고 전인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 덕체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측면, 또 영적인 측면,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자원은 일반 게시뿐만 아니라 특별 게시인 성경 말씀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또 교재로서 활용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어떤 재료 제정이나 어떤 교육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교사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면 교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학생들에게 흘러가고 또 과학과 게시의 어떤 지식들이 통합이 돼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과 생활의 통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IFL입니다. 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신앙과 생활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재림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은 조건적 불멸설이죠. 흙과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은 일원론적인 존재입니다. 사후에 몸을 떠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상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사상을 거부하고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몸이 된 하나의 존재가 된 일원론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생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7일, 365일 평생 신앙 생활을 일원론적으로 살아갈 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과 하나인지 통합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과의 기억제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0편, 19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유한 사람들은 마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걸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마음물을 보더라도 무실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식과의 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과의 계율을 우리가 국화에서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배웠다면 식과에서는 학교, 삼육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영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소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보시면 진선미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걸 한번 조정해 본다고 했지만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삼육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 소지에서 배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 진리를 찾는 학구열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요일에 배우게 될 내용이고 네 번째로 선, 선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실천하는, 실천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수요일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육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신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신론을 거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별력,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참 하나님과 거짓신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요일 소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깨닫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과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위험으로 돌아올지 상상해본다. 하나님 없이 무한히 발전하는 과학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거라고 인간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24기기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세 번째로 행하기 교회 내의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니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신다 할 때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영성을 3년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사물이나 생명현상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마 곰곰이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발달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잉태돼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단계별로 또 주제별로 배우는 그런 분야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을 보시면 태어나서 몇 시간 안에 비틀거리다가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걷는 데만도 1년이 걸립니다. 첫 단어를 말하는 데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발전을 할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정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나자마자 발탁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목을 가누게 되고 좀 몸을 좌우로 비틀다가 뒤집게 되고 뒤집고 이제는 팔로 버텨서 무릎을 버텨서 기려고 노력하다가 기게 되고 긴 다음에는 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틀거리면서 조금씩 걷고 걷기 연습하다가는 조금씩 조금씩 팔을 들면서 걷다가 점점점점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이 1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자를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과정을 허락하고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감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을 저희는 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적극 후원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저는 이러한 학문의 어떤 연구 주제에서 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그러한 어떤 사물이나 생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교과 내용을 보면 창조주의 손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창조주의 심정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산모가 태아를 항상 느낄 수 있듯이 하늘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자녀와 피조물을 인식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나 하나의 감정 수술이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 우주에 가득 찬 피조물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고 느낀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천연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슬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파괴를 막을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한반도가 아열대의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과 거울은 길고 또 재난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천연계를 파괴하면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교회에서 천연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조주의 손길과 심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삼류학교에서 필요하겠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과 심정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영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러한 교육이 삼륙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교육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육은 거의 다 신이 없다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교육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창조주의 손길과 심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심정을 배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환경보호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실천하고 있지 못한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의 심정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꼭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건강식, 채식의 이러한 어떤 문화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더 확대되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식 때문에 이 세상에 소가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료화 때문에 많은 인구가 굽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또 소를 키우면서 생기는 많은 가스들이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또 대체 연료를 찾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지지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연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은 실천 방법들을 모아놓은 이런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죠. 분리배출, 대중교통 이용하기, 텀블러를 이용하기, 전기코드 뽑기, 이면지 모아서 쓰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면지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스프링 재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떤 연습장이나 낙서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란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참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이 올바로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자연의 책이 바로 일반 게시이고 기록된 말씀이 특별 게시이죠. 우리가 천연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 지혜의 법칙들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참교육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재림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거룩함의 아름다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적인 감상에 대한 능력을 삼립교육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있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예술가와 연예인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마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요즘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무대에 서고 남의 이목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을 못 이겨서 공황장애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특별히 요즘에 아이돌 스타들을 저는 참 많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아직 남들의 칭찬뿐만 아니라 비평도 견딜 수 있어야지 연예인으로서 또는 이런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악플과 비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다 잊혀집니다. 1, 2%만 끝까지 장수하게 되죠. 나머지 98% 이상의 그런 아이돌들은 그러한 무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짜릿했던 경험을 어떤 경험에서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점점 삶을 파괴조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 다홍시마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죠.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가 참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도록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심리학에서는 첫 인상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1초 안에 첫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간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인상은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인상이 다가 아니죠. 항상 사람은 더 진실한 면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첫 인상에 좌우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첫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첫 인상을 가질 때는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불쾌감을 자아내물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좋은 것을 소개할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는 단정한 외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은 물론이거니와 외모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6 교육에서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감상 능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10편 9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 소제목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7과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똑같은 성경절을 한글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할지어다. 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7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이십니다. 거룩은 구별이란 뜻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별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주 이런 유명한 문구가 두 개 정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교과책에서는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그 눈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유명한 문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즉 감상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속된 말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일 때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잘 알아보는 그런 감상력,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실은 이게 정조 때, 조선시대 정조 때 문인 유한준 님이 얘기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으리라. 참 말이 운치가 있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랑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해에 이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상력에 이르는 이 과정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 학교에서 감상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예술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아름답다고 해서 특별히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해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천연계의 아름다움 의인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3.6 학교에서 감상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된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품을 아름다움 사물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예술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조각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술 감각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이해의 한도 내에서 우리의 관심사 안에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는 사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의 사물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노에게 닿아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화해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일만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감상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하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 원하신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하게 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소제목은 오류의 전문가들인데요. 여기는 바로 진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대한 학부여를 기우는 것이 3.6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토의 질문 하나 먼저 드린다면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주장이나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인가요? 뭐 포스트 모던인즘도 있고 뉴 에이지도 있었고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가까이 그리스도인들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곁에 와 있고 혹시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와 상업주의의 논리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지인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우상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 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대세와 주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요즘에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잡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돈을 추구하는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가 미친듯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주류와 대세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술과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본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비하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오류에 빠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인간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재미있게 설명도 드리겠지만 한정된 시간이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듣고요. 거기다가 우리의 기억은 매우 편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리학의 연구들이 밝히는 것들입니다. 각종 기억들이 짜깃기가 되어서 편집되어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보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만 때문에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과책에 나온 것처럼 2000년 이상 동안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나요? 자신의 신념이 맞고 내가 최고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통한 지동설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입견 때문에 오해에 빠지고 자만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개시하신 진리를 배제하는 인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도록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은 가설을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가설은 아직은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론, 어떤 전제들이죠.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이 가설은 언제든지 새로운 검증된 가설로 버려질 수 있고 기약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성은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증한 것과 언제든지 가설이 바뀔 수 있다는 개방성 덕분에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도로서 이런 학구의회를 가지려고 할 때 논리성과 개방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태도와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탐구할 때 진리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들을 통해서 탄탄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학을 맹신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과학은 언제든지 가설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되 과학을 맹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에게 학구회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알아서 자기 도저적으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교육제도가 여러 가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들을 실행해봐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삼육교육의 전인교육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학구열이 높은 자녀와 학생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모두 인정해주고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재림교의 학생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 위에 굳게 서고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된 오류와 감화에 맞서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어리석음과 지혜 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가야 해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력이라고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실 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후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참 어리석었을까? 돌아보시면 참 말하기가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과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식은 어떻게 보면 재료라면 지혜는 그 재료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지식만 많이 넣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간직함으로써 지혜가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지금까지 모던이즘 20세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량들이 많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역량들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보시면 창의력 인성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유연성 또 컴퓨팅 공감 능력 감수성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참으로 다양한 능력들이 미래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장하는 그러한 발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식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창의적인 어떠한 발전을 이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혹시 과거에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답보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결국 지식을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 자체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악응화한다면 가장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이 옳고 그름 성과 악 진리와 오류를 아는 지식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발견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지혜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공허한 그러한 학문일 뿐일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학문과 예술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널리 베푸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학교에서는 지식을 선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과학은 허무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과책에 나온 것처럼 제스워비료 발명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는 나치를 도와서 화학 무기를 만들므로써 수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뛰어난 지식이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여됐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실청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구원을 존중하는 기독교에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답할 것인가 특별히 낙태 문제라든지 또 전쟁 문제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학문 분야에서도 생명윤리를 굉장히 중시하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꼭 생명윤리위원회 IRB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받은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게 될 교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자유나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질받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윤리의식을 돌아볼 필요입니다. 세상은 생명윤리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고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교회의 생명윤리는 후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로부분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아니 하늘가서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여호와께서 요백에 대답하심 여기는 판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을 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조금 깨닫게 만들어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욕기 38장이 나옵니다. 만물의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경애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것을 욕기 38장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화려한 미사 요구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도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계관입니다. 현대과학은 초자연적인 창조주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세계관, 결국은 무신론이라는 세계관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의 과학만이 최고의 도구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에 입각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대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퀀텀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창조주 없이 우원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도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무신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과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대생항인 만물을 지으신 창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가 어리석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는 합리와 논리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합리와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의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연구한다면 대우주로부터 퀀텀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특별히 고민해야 될 것은 삼륜학교 교사들로서 신세대인 학생들에게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고도 또 믿음의 도움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많은데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연계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다. 그래서 천연계의 원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그분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성적 존재가 계심을 증언한다. 우리가 천연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을 확신하고 또 설명할 수 있고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과학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들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은 해답을 천연계 과학의 대상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자연적인 법칙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겠죠.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한 과학이라면 전적으로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는 진리를 알려주는데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주의 기원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신념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과학은 천연계의 법칙이 항구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천연계의 운영 법칙들이 꽤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참으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변한 것처럼 보는 이 세상이 실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절로 생겼다고 진화를 지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창조를 그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인간 사이는 오류와 허무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조절을 경배하고 무신론을 거부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학구열과 실행력과 감상력을 가르쳐서 3과 1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3.6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3.6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지해 주시는 우리 재림청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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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